19번의 양준일씨입니다. 양준일씨는 현재 나이 21세고요. 88년 남가주대학에 입학을 하셨고 경영학을 전공하신다고 합니다. 좋아하는 가수는 엘튼 존 조지 마이클이라고 합니다. 그리고 기계체조 태권도 스키를 좋아하는 만능 스포츠맨이라고 하십니다. 리메카 부탁드립니다. 리메카 부탁드립니다. 리메카 부탁드립니다. 모르는지 돌아서 수는 없어 이제는 말해줘요 감추린 짓이 말해줘요 리메카 나 혼자 간직하고 눈물을 멈추리라 나의 사랑 리메카 눈물을 멈추리라 나의 사랑 리메카 리메카 나 혼자 간직하고 나 혼자 간직하고 눈물을 멈추리라 눈물을 멈추리라 나의 사랑 리메카 눈물을 멈추리라 나의 사랑 리메카 리메카 나의 사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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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메카 눈물을 멈추리라 나의 사랑 리메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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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ن growth 리메카 나의 사랑 리메카 리메카 자